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소중한 순간, 원더풀 합석 좀 하겠습니다 여지껏 이러느라 저 피해 다닌 겁니까? 괘씸하긴 하지만 했던 듯이 귀여워서 포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커피엔 디저트지 말입니다 내가 왜 사진을 찍어 하는지 알아? 왜? 인스타그램에라도 올리실게? 어,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면 CJ1에서 2만 포인트를 준대서 2만! 지금 홈페이지에서 또 다른 혜택을 확인하세요 모델이 넌 라라라라 라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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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